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대표 철팀입니다 자 우리 쩔구 목욕하는거 보실건데요 몇번들 많이 보셨죠 오늘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장면과 슬로우 모션 준비했습니다 기대해주시구요 자 우리 쩔구 제가 암컷이라고 했습니다 90% 확정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수컷입니다 죄송합니다 저처럼 남자답게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목욕하기 전에 한 번만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일단 목욕하기 전에 이렇게 주변을 서성거리는데요 이 반응이 나오면은 이제 목욕을 할거란 뜻이구요 아싸리 관심이 없을 때가 있는데요 그럼 안시키면 됩니다 하면 하고 아님 말고 그런거죠 뭐 쩔구는 저한테 관심이 많아요 하하하하 쩔구 요즘 이렇게 신발과 바지를 물어 뜯는데요 아쭈 올려다보는거 봤나요 또 보네 노려보지 마라 호기심이 많아졌습니다 바지를 자꾸 물어 뜯어요 노려보지 마라 쩔구를 개처럼 불러주구요 역시 손에 관심이 많아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목욕해줘 살포시 들어갔구요 네 이 모습 언제 봐도 시원합니다 자 이제 슬로우 모션 갈까요 오 come all ye faithful joyful and triumphant 오 come ye 오 come ye to Bethlehem 오 come and behold him born the king of angels 오 come let us adore him 오 come let us adore him 오 come let us adore him Christ the Lord God of God Light of Light Light of Light Lo he abhors not the Virgin's womb O come let us adore hi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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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rist the Lord Sing choirs of angels Sing in exultation Sing all ye citizens of heaven above Glory to God Glory in the highest O come let us adore hi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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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rist the Lord Yeah Lord we greet thee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? 조금 힐링되는 영상이 되셨나요? 네 그렇다고요 감사드리구요 저는 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국물이 지금 제대로 우러났는데요 라면 하나 끓여먹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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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